미세먼지 달리잖아요. 미세먼지 하다못해 유리에 새똥 떨어져 하다못해 막 자갈 티면서 스크래치도 짜증나는데 먼지 진흙 다 붙어있어. 근데 세차를 했는데 티가 안 나. 티가 안 나. 휘를 봤는데. 뿌려줘. 어머. 그리고 문질러요? 문질러. 질러져가지고. 끝났어요. 근데 유리마가 어떻게 할 거야? 세통 떨어져 있어. 나 진짜. 미세먼지 봐. 정말 다붙여있어.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. 이쪽은 안 뿌린 곳인데. 비가 왔다 생각해봐요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. 이거야 이거 쭉 내려가는 거.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. 맺혀있어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닦았을 때 얘는 얼룩이 남잖아요. 얘는 그냥 더 빨리 닦이는 거 보이죠. 진짜 환경 좋지 않잖아요. 그리고 막 나는 달리고 싶잖아요. 그럴 때 깨끗하게 항상 내 차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코팅스와 스텔라로 나의 차 관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